정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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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타임! 올라간다 이제! 긴장은 안돼, 설레. 동생을 올라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난 시작한 꿈을 꾸게 해 다 같이 say IK-O 이거 장난 자기소개 더 크게 말해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콘의 리더 비앙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섹시한 끼쟁이 마태형 진환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야 바비 오빠 왔다 사랑해요 공장 안하네 오늘 공장 공장 안하네 공장 몰라 안하네 재밌을 것 같아 오늘 저희가 MC예요 Q카드 MC 오늘 저희가 한국 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교감하고 싶어서 저희가 노렸어요 신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바보 같고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근데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실 거죠? 설명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일단 그래도 오늘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저희가 보고 싶으셔도 좀만 안전을 지켜보세요 다치면 제 마음이 아파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다치거나 사고가 생기면 저희 다 집에 갑니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들이 다치면 제 마음이 아픈 거 아시죠? 아나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요 네 아무튼 지금 백스테이지에서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 다 긴장 타고 있어요 바비 형은 긴장 대신 뭘 타죠? 저는 박자를 타죠 저 언제나 서바이벌의 진짜 주인공들 한번 불러볼까요? 박수로 말해주세요 드디어 아홉 명이 모였네요 같이 인사 한 번 하시죠 겟레디 쇼타임 안녕하세요 오예 저희가 이런 무대에 오면요 다들 막 끼 부리고 싶어서 막 저 안달리 난 상태예요 미쳤죠 아주 그냥 막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막 그런데 윤영군 너 뭐 보여줄 거 있죠? 네 아 뭐 애교라도 한 번 보여주세요 애교 3종 하나 더 하나 더 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찌르면 바로 나오네요 귀엽다 좋다 아 그럼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영 꿀 네 어때? 오늘 강우를 한 번 어떻게 해? 몸으로 한 번 표현 주세요 몸으로? 춤으로 춤으로 아 그러면은 바비 형이 비트박스를 한 번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뭐 BPM을 어느정도로 대기심 응 댄동이야 댄동 난 둘이 이렇게 춤을 열심히 출지 몰랐어 평소에 그렇게 춤을 열심히 춰 이거 안 하기로 했었지 않았어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쵸? 호응보니까 별로였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는 뭔가요? 자 이제 저희가 믹스앤매지 한국 팬들을 위해서 좀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 생각을 좀 하다가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반전의 아이콘 준비한 거예요 짜리가 진짜 두 장씩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일 반전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진환이 형 거부터 한번 일단 야 이 사기꾸라 야 이 사기꾸라 아 진짜 이거 사기꾼이네 와 야 뭔데? 야 이거 내가 구력이잖아 그러게 준혜 봐봐 준혜 표정 봐봐 이건 제가 구력인데요 나 나름 괜찮은데? 다 좀 이쁘지 않아요? 아닌가? 두 번째 후보 보실게요 두 번째, 바비! 나같이 생겼어! 야, 총수 생기지는 않았다 잘생겼다! 매력적이다! 충분해! 그다음, 반전사진볼게요 두 번째 사진! 저게 어느 때냐면요 제가 보라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머리 색깔에 보라색으로 염색할 때예요 야, 야, 야! 이거 굴욕사진 아닙니다! 이거 굴욕사진 아닙니다! 이거 굴욕사진 아닙니다! 생기는 다 작아온 거예요! 잘 나온 사진입니다! 순서가 잘못해서, 다음 사진! 야, 이쁘다! 이쁘지겠네! 우와어어어염!!! 왜 이거 처음 보는 사진이야? 남자가 봐도 설레나? 야, 이거 귀엽잖아! 그냥 귀엽잖아, 이거! 귀엽잖아, 이거! 엽기적인 표정 한번 보여드려 자, 여러분들 카메라 줌! 잘하는 거 있잖아? 한번 보여드려! 아니,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표정인데 좀 엽기적으로 해드릴게요 할게요! 실로 시작! 시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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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멤버 볼게요. 잘했어. 하나는 연습은 안 하고 왜 이렇게 셀카드를 잘 찍냐. 짱구네요. 뭐야. 귀엽잖아. 귀엽다. 동혁이 와아아악